유.. 산.. 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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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리 넘어 산입을 넘어 대단히 못 아노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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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개행기 보내 유노게 개행기 짠 개행기 호주에게 신발 한 ز강이었어 라탄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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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현지 방금 내려놨어요 안 돼, 현지 방금 내려놨어요 표정 연습생기 안 돼 네 네,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Sunday Kids로 들어온 우리 Straight Kids 와, 라임이다 오늘 세븐틴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엄청 재밌는 것들을 준비해왔는데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우리 Stay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요 좋은 예를 보여줬는데 그 예가 어떤 예죠? 저희가 이제 더핀트 시상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특별한 안무를 할 건데 그걸 저희가 할 때 Stay들이 따라해줄 수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부르는 5, 6, 7, 8 원, 투, 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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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신경이 하면 돼요 신경이 하면 돼요 어떤 노래인지는 말할 건데 미, 미, 미 네 맞아요 세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핫 핫 핫 핫 옆 사람 치지 말라고 미로 했어요 맞아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예 자, 그럼 저희 썬디키즈 시작해서 한번 신나게 노래 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대박 네 네 단빈이 형이 너무 좋아하네 네 네 뭐 하는지 소개해봐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저희 스웨이키즈가 하나씩 다들 좋아하는 게임이죠 아 무슨 게임이죠? 모른 게임 무슨 게임인가요? 모든 게임인가요? 아 모른 게임인가요? 모른 게임인가요? 아 모른 게임인가요? 아 모른 게임인가요? 어디가요? 어 잠깐만 한번 하세요 네 네 모른 게임 할 건데요 네 신경 쓰지 말아요 했을 때 쓰지 말아요 모른 게임은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옛날에 보디카페 이런 데 가서 항상 보디게임을 자주 했었거든요 정말 재밌게 형 변덕 오나요? 네 아 한 번 더 안가보셨어? 네 오 여기가 바로 보디카페 500원 50명 성공합니다 다시 만나요 여기가 바로 스퀘즐 롤롤이에요 오 우와 오 진짜 많아 와 이 친구는 오 이건 뭐야 뱅뱅이다 뱅뱅이 뭐야 에구리 이거 애굽이 미쳤어 어떻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넷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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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 세고 칼도 안 뜯어져 이거 알아 이거 그때 그때 그 뭐야? 스쿼트에서 현진이랑 게임했어요 뭐야? 스쿼트 이거 어렵게 해 놓은 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원숭이 그거 아니야? 이 원숭이 기억나요? 아직 기억 안 나 어? 그거 아직 그거 아니야? 네 아직 아직 그쵸? 이거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어떻게 먹는 거네 어? 어떻게 먹는 거 뭐가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거 다 이거 딱 찍었잖아 내 거다 내 거 이거 이거야 이리 와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돼요 가봐요 뭐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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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뭐가 널려오네 아 깜짝이야 빼는 거 나 빼는 거 없고 보낼게 나는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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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칼이랑 형 턱이랑 싸워 여덟 개 여덟 개 누가 더 세지 여봐? 전폭이 갈 것 같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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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야 되네 뭐 저 이거 할래요? 비슷하다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야 아야 뭐야? 누가 안 찍혀? 와 저거 하고 싶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저 오피아리 좀 할 사람? 나 뭐 하래? 구슬 파티? 뭔데 저거? 헬스 한 번 먹어봐. 아 왜 저래? 스웨이크 뱉게다 벌어! 이거 개구리로 먹는 거야 봐봐. 개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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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와봐, 이거 와봐. 개구리 먹기. 준비 시작! 개구리 먹기. 개구리 먹기. 개구리 먹기. 개구리 먹기. 먹는 거야? 이리 와. 오케이, 내가 먹었다. 우와, 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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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많이 먹었어. 빼봐, 빼봐. 나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난 이누 형 뭐야, 구슬이 안 됐네. 자, 일해볼게. 나는... 12개 정도. 12개. 자, 우리 게임을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이거. 나랑 이거 해서... 쟨가? 쟨가?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나왔어. 아, 뭐해? 이렇게 하지 마. 아, 왜? 아리바이브 해서 하자. 왜? 이거! 걸린 사람 뭐할래? 딱상! 안 돼, 안 돼, 안 돼. 딱법 막기! 다시 돌아오지 마. 안 돼, 안 돼. 딱법 막기! 딱법 막기! 우린이 형은 제외해. 이거! 걸린 사람! 야, 그거 다 같이 하자. 여긴 사람. 들어가면서. 그래! 노래가 틀리면서 좋아. 그래! 걸린 사람은... 뭐할래? 걸린 사람은 뭐할래? 걸린 사람은 뭐할래? 걸려. 그래. 그러면 그건밖에 하자. 할 것도 없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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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방송국가인데... 어. 뭐 쏘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사랑의 소월. 건덕일이라고 스쿼트 300개 하자. 우와! 아, 그러면 스쿼트 300개. 어, 그냥 벌칙으로 여기 서서. 스쿼트 100개? 아, 힘들어. 스쿼트 20개 하자. 아, 너무 힘들어. 10개, 10개, 10개. 우리 멤버들한테 오늘 속이 하자, 오늘 속이. 그래, 좋아. 그래, 좋아요. 그래. 그래. 근데 뭘로, 어떤 게임으로? 어, 어떤거. 어, 이걸로 할래? 저거 저거 송아저씨. 송아저씨로. 송아저씨로. 기본적으로 일단 집중해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도 오기전하게. 맛보기 하려고. 자, 창비라부터 해봐, 봐봐봐. 렛츠고! 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걸로? 어. 여기 있는 걸 좀 치워볼까? 네. 나는 이 애기가 좋아하는 노란색. 세게 보여주세요, 세게. 아, 오! 달아나 봤네? 와!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근데 진짜 재미없잖아요. 일단 운우수 먹고, 그 다음에. 아, 너무 불쌍한데? 다른 거 또 하자. 내기. 자, 그럼 린스가 운우사기 했으니, 이제 과자 사기하자! 예이! 맞아, 오케이. 아, 저쪽부터, 저쪽부터. 오케이. 형이 점프쳐. 련이 나 오기 전에 끝날 것 같고. 나도 내가 오기 전에 끝날 것 같아. 왜 이렇게 과자 써는 거예요? 나에게 검을 타고 살 세 개만 줘, 세 개만 끝날 거 같으니까 댓글한테 뭐 나의 거 나의 거 이런 거 진짜 1억 3천만 들어갔네 1억 3천만 들어갔네 대접! 받아라! 어떻게 되고자, 그렇지? 대접! 받아라! 튀어 올라가라! 뭔가 김승민 김승민 필다 김승민가 이거 웬만하면 안 걸려 아까 용구가 되게 갔다 전이에요 나의 거 이엔니도 해요 이엔니도 해요 이엔니 라이스 이엔니 써야 되는데 화, 자, 사 화, 자, 사 이거 좀 오래 가겠다, 이거 갈 거 같아 깜짝아 용구가 렛츠고, 최양빈이 형 렛츠고 여기다! 오, 위험하다 안 끝나네 칼칼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살짝 지금부터 무서워 여기다! 왜? 무섭다, 이거 자 여기다! 왜? 통 아저씨, 통 아저씨 왜? 통 아저씨 그냥 위에 막 걸쳐져 있는 거야, 이제 깨물이 나버리네 통 아, 간다 이엔니 한 바퀴 더 돌 거 같아 맞아 아니야, 걸린다 이거 뭐야? 걸린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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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걸려 한 바퀴 더 돌 거 같아 심장 심장이 무리 자, 통 아저씨 자리 없지 않아, 이제? 손 맞다 이제 걸릴 거 같은데 가자 가보자고 한 번 더 몇 개 남았고 한 번 더 몇 개 남았고 아싸, 일단 나한테 다 같이 남았고 형, 걸리자고 걸렸어요 어? 어? 뭐야, 한 바퀴 더 돌어? 우와, 이거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용구가 없어, 뒤에 대단하다 칼만큼 내가 뒤로 여섯 칸 남았어, 여섯 칸 아싸, 나 안 걸린다 여기다! 윤호다 뭐야, 우리 다섯 칸 남았어, 다섯 칸 어,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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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잘 먹을게 리나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줄게 윤호다 윤호., forte 랑 Marina 이거 외 socket iff simply BOB 나 저거 해볼게 Tamam 나는 나도 해볼게 개구리야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까 으악 ò 야, 뭐야! 나 한 개밖에 없어! 나 한 개밖에 없다고요! 많은 거 같은데? 자, 볼까요? 아, 뭐야 이거? 성민이 형 하나! 야! 야, 초록색깔이 개구리는 거의 안 보였어! 맛있다! 야, 잘 먹으면 더! 한 번 더 하자, 이거 재밌다! 아, 이게! 나랑 젠장 있잖아! 나! 젠장 다 같이 해야 돼! 빠르게 하네! 다 같이 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어, 간다! 오케이, 됐어! 아니야, 이거 떼야 해! 야, 진짜 많이 먹었어! 다 먹을 거야! 아니, 시작 중이잖아! 준비 중이잖아! 준비, 시작! 오, 장군이, 장군이, 오, 장군이! 아, 안 먹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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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먹었네. 안 먹었네. 이리 와, 못 참아. 이리 와, 끝나면 안 될까? 한번 더 조회해! 막판, 막판. 넷밤, 날림. 흐어여, 흐어여. 흐어여. 자,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둘, 둘. 두 개밖에 없죠. 자, 우리 창민이 형. 오, 이번 일 많이 못 하네요, 형. 나는.. 이게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타이밍. 나의 번호가 해야 돼. 사랑은 타이밍이었어. 이것도 타이밍이야.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안 돼, 아니. 자, 이예니랑 찬이이랑 새로운 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펭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펭귄 너는? 펭귄 지금 이 펭귄 되게 창민이 형성스러워 그냥 창민이 형 누구 누구 다 믿고? 창민이, 창민이 창민이 형 닮았죠? 아리비 아, 너무 귀엽잖아요, 창민이 형 창민이 형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네 아리비 자, 이 게임은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이걸 돌리면 돼요 돌리고 흰색 한다면 흰색을 부셔야 되고 파란색이 나면 파란색 부시고 이거 하면은 뭐든 상관없이 그냥 부시면 돼요 근데 부셔서 이거는 이제 뭐냐, 아니 그냥 2턴 쉬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펭귄 떨어뜨리기 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뭔가 벌칙성이 좋은 게 잘했다, 이거 해봐 근데 펭귄은 가만히 있지? 네 가만히 있지 아니, 쉬면서 이게 또 우리 준비해 봐 진짜 살살치하게 저것도 알겠는데 너무 귀엽다 아예 땅에서 떨어지는 거야 땅에 떨어져 쉬는 거야? 쉬는 거야? 그래 그러면 안 치면 되잖아 아무거나 치면 되겠네 하나는 이렇게 또 터뜨렸어 안 내려가는구나 되게 그거 같다 파란색 흰색, 흰색 흰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구나 이걸 또 아이언이 이걸 또 이걸 또 치는 거 그거 되게 잘해 하나만 치면 돼 다섯 번이 최대 다섯 번이 최대 아니, 무조건 하나는 떨어져 무조건 하나는 떨어져 많이 보셨어 많이 보셨어 많이 보셨다 흰색 흰색 이런 분위기 처음 봐 같이 들어간다 안 돼 안 돼 같이 들어간다 어차피 너 치는 게 흰색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렇구나 파란색 이거 무서워 파란색 파란색 바닥 양떠러지 같이 들어간다 아니, 왜냐면 흰색 치면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흰 빈 지름 그죠 양떠러지 무서워서 뚝뚝되고 있다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직 안 떨어졌어 아직 안 떨어졌어 펭귄아 펭귄 도망갔어 흰색? 오케이 그럼 크게 한 번 가보자 진짜로? 펭귄 불쌍해 나이스 나이스 한 번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것만 해면 안 돼 그것만 해면 안 돼 그것만 해면 안 돼 그것만 해면 안 돼 이런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쟁가 해봅시다 다 같이 쟁가 해볼까요? 쟁가 쟁가 렛츠고 여러분 쟁가 해볼까요? 쟁가 지금 조금 해놨거든요 쟁가가 좀 많이 해놨네요 쟁가 어디 있어요? 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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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재밌다 재밌다 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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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어마한 게임 나왔어요 지금 배달이 완료했습니다 하리가리 하리 하리가리 오랜만이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스판이어링이 필요한 거죠 이거 내가 진짜 못하는 게임나? 이거 내가 진짜 못하는 게임나? 다른 게 아닌 게임나? 뭔 게임이냐? 와 살마 가운데밖에 안 나왔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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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무조건 넘어지잖아 가면 놔둬보세요 뭐야 살랐네 거의 뭐 라슬 라슬하다 설마 이거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제 세우고 갈게요 이거 이거 뭐하는 거죠? 그냥 넘어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나 하나 뽑아 아니 진짜 넘어져요 진짜 넘어져요 뭐야 잘하셨어 나 잘못 없었어 빨리 가위로 떨어졌어 소린이 너무 만족해 빨리 가위로 게임 어떻게 하더라? 아예 다섯 개가 나오면 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 해 응 똑같은 거 해 나이 깜짝이야 나이 깜짝이야 예스, 위아 키즈 예 위아 키 위아 키 퍼들 이용해 퍼들 이용해 퍼들 소린이 너무 좋아 나의 꿈을 받아라 그냥 ASMR인데 뭐야 뭐야 됐다 됐다 이거 어떻게 해? 이 게임 없어? 어? 재밌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할래? 뭐 할리갈리? 저거 너무 손 아파 우리 교중이 언젠 할 수 있겠지 할리갈리는 순발력 게임이지 언젠 할 수 있겠지 일단 카드를 잘 맞고 아 시끄러 카드를 잘 맞고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손 안 아파 보인다 어 원래 이렇게 계속 키워놔야지 우와 여기 예뻐야 되겠지 자 3 2 2 좋아 옆면 같이 해보자 하나 혹시 하나 혹시 원래 이렇게 하면 네 상깔을 옮겨줄 수 없어 잠깐 옆으로 옮겨줄게 야 할 일 하지 이거 의자가 없어 너는 의자를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야지 자 이게 애니가 네 네 주문해요 네 저희 네 스테이크 하나 주시고요 네 네 파스타도 두 개 주세요 아 네 스테이크 파스타나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크 파스타나 스테이크 파스타나 지금 안 돼요 오케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할리갈리 무시세 미만이니까 어 이혜님 밑에 뭐? 이혜님 밑에 두게요 왜? 이혜님 몇 살인데 이혜님 몇 살인데? 이혜님 3세 3세 자 잡읍시다 할리갈리 렛츠게릿 통과 몇 장씩이에요? 자 몇 장씩 할까요? 다섯 장씩 할까요? 네 할리갈리 할 사람 비노 재밌어 할리갈리 떠랑 할리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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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씩 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요 몇 장씩 해야 되지 않아 다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주는 거 아 완전 다 주는 거네 나누면 돼 그냥 그래 그래 내가 좀 아마 잘 섞여 있을 거라서 맞아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닫힌 바에 다섯 개가 뭐예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아 이거 어 그러니까 합해서 다섯 개가 되는 거야 합해서 다섯 개 되면 다섯 개가 되는 거야 다섯 개가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아 네 만약에 예시아 아 아 아 근데 만약에 다른 거에서 다른 와인이 한 개라도 있으면 두 개가 두 개가 되는 거 두 개가 되는 거 두 개가 되는 거 뭐하는 게 이게 뭐하는 게 뭐하는 게 뭐하는 게 뭐하는 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일치 너 일치 일치 아 아이 깜짝아 아 진짜 깜짝 놀라 진짜 세게 이거 어렵다 아 다시 할까요? 맞아x3 오 오 오 여기서부터 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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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네, 오케이 잘한다, 안 내냈어 안 내냈어, 안 내냈어 안 내냈어 안 내냈어 안 내냈어 얜 이거 펭귀를 내려 쳤어 네, 쳤어 펭귀를 내려 쳤어요 얘가 얜은 닮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가져가는 거냐, 카드? 아니야, 그냥 자기 앞에다 두고 치면 돼 내게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가져가서 가져가서 그리고 낼 때 여기서 안 내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야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카드 올려놔 이렇게 놔둬 그리고 이렇게 그냥 파란색 까서 계속 돌아가다가 다섯 개 내면 다 치면 돼 아, 오케이 대박 시작 시작 나오지 마 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네 개였잖아 가려지잖아 이게 가려지면 다섯 개가 되니까 오, 이거 처음 봐, 이거 처음 봤어 근데 만약에 이거 나 잘못 친 줄 알았어 바나나가 나오면 바나나가 나오면 내가 내가 What…美元 잘 못 치면 ğı fateайте 하나씩 줘야돼 어, 너희한테 하나씩 줘야 돼 이건 내가 먹어서 카드가 반응을 할수록 좋은겁니다. 오케오케 이해됐어.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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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어요 내 차례인가? 자 그러면 이제 렛츠고 카드 돼야 돼. 엄청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오오 그거야 오오오오 렛츠기릿 렛츠기릿 어 잠시만요. 맨 밑에다. 승민이 형. 나부터? 아! 그럼 이제 한 대씩 아 앉히길 잘했네. 아 좋았어. 자 너 한 차례야. 이거 이렇게 하는건가? 어 밑에다 내려놓고 여기는 이제 다 먹는거야. 아 맞네. 아 형 되게 많이 먹네요. 어?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것도 가져가. 아 이것도 가져가.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렛츠고. 아 찢었어. 아니 엄두가 너무 무서워. 자 렛츠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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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않다 이거. 무서워. 무서워. 나 내려치겠다. 렛츠고 렛츠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Claus. 대박이다. 잘한다. 좋아. forte 잘하겠네. 나 진짜 너무 잘하잖아. Turn theathlon. 다 놓으면 재밌어. 안녕 잘 가 얘들아. 내가! 내가! 야 치는 거에 집중하라는 말이야.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아! 처음으로 손을 뻗었는데! 이제 잡이 없네! 와 샹빈이 몇 개 남았어? 아 샹빈이. 자 갈게. 렛츠고! 렛츠고! 아! 두 번째로 손을 뻗었는데! 장비가 진짜 가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시다. 오! 웬일이야? 거의 예측샷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갈 수 없어! 예측했네. 장비가 고! 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못하네. 이런! 그런 건 안 되지! 이거 이제 다 밑에 넣어봐. 다음번에 다 싹쓸이. 현지 할 수 없어? 형 가져갔어? 다 됐어? 톨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는데? 나 카드 없는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끝냈다! 안녕! 형은 패배자야! 이거 어떡해! 너무 많다! 3개 딱 남았냐? 다 가져가는 거! 자, 승민이! 좀 나가!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가져왔는데! 와, 예전에! 너도 이제 곧 감! 아, 근데 너! 계속 칠 수 있어! 너는 이제 남은 것만 내고 다 칠 중립하면 돼! 형은 탈락해갖고 다 칠해서 탈락한 건 넌 내고, 우리 둘만 계속 내고 너는! 근데 너가 잘못 치면 이제 끝!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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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렇게! 좋아, 좋아! 긴장감 있어! 재밌어! 좋아, 좋아! 재밌어! 자! 아까의 트라이버 때를 치지 못했어! 저 오류 아니야! 어? 이거 4개인데? 4개였는데? 아, 5개? 잘 가, 승민아! 갈대가 됐구나! 자, 렛츠고! 1개! 빠르다! 이거, 이거 어려웠다! 재밌다, 재밌다!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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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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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승민이 너무 잘 따라잡네! 승민이 너무나 하고 싶어! 승민이 너무나 하고 싶어! 잘한다!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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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긴장되는데, 그쪽, 어디, 괜찮아요? 네! 잘하고 싶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9명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이거 9명에서 할 수 있나요? 아, 이거 6명 다! 이거 손 뽑기가 너무 멀어서 카드가, 카드가 그리고 한정도 있다! 레츠고! 바로 갑니다! 셋! 바로 갑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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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미치해서...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오, 야, 야, 야! 아, 씨! 아, 씨! 아, 씨! 야, 딕세인이! 딕세인이 계속 살아! 어떻게든 살아나봐! 야, 나 지금 죽어버려! 어떻게든 살아나봐! 합시다, 갑시다! 짠! 짠! 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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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야, 이거 치킨데! 내가 치킨데야! 자, 준비 됐니? 첨승했어 얘들아? 네! 너무해! 와, 너무 잘하네! 한 번 음악을 짓고 자, 시상 분산 지키고 땅 나, 땅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시상 분산 지키고 바로 갈게, 바로 봐라! 레츠고! 레츠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 잘한다 상훈아 금방 끝났네 아 승민아 잘한다 야 승민이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되게 싸이는데 되게 오래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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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 가자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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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 아파요 치고 싶은데 소리밖에 못 질러서 야 나 정말 줄어들고 있어 자 다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상관아 줘? 네 상관아 줄까? 아니 안 돼 가서 부정할래요 한번 살려보자 살려봐 이 레버 엔딩 스토리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가보자 알았어 형 잘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 めなぜ 내가 내놓고 너무 많이 걸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진이 excel 고맙습니다 고마워 오케이 이거 안 끝나는데 야 야 야 빨리 가자 빠르게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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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연습 다섯 다섯 우와! 열라왔어 자 저걸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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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맞고 이거 그대로 사지 야 승민이 진짜 그냥 계속 살아 아 네 이 파 이거 두 걸 이거 한정 카드 어! 한정 카드 맥컵 가보자 어 인정 어 인정 오!! とか 이렇게 숨이 estãoazione 다시 말아 개 Māori 1대 1이다 내가 가보자 무서워 1대 1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순위 있는 거지 앗 자, 레츠 봉x2 빠르게x2 빠르게x2 한번x2 진짜 아니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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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오케이x2 빠르게 잠깐만요 방금 손가락 내 손가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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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x2 본전 아니냐?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진상 승진아, 마음이 정의 오케이x2 혼란을 틈타 아, 뭐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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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레츠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레츠고 아, 아, 나 다시 갔다 다오자들 나, 2번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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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밑으로 넣어, 밑으로 넣어. 아 이거 빼자. 이거 잘못 넣었어. 자, 가보자고. 아 이거 짬뽕터 같아, 짬뽕터. 아 지금. 하고 있었어? 어? 꿀 됨이야, 꿀 됨. 집중해. 윤희가 집중해야지. 이거 살아나네요. 이거 살아나네요. 야 이거야 또, 이거야 또. 이게 살아나네요. 아 이게 몇 개야? 아 이거 살아나네요. 아니 이게 몇 개야. 아 이걸 또 기등기 되게 됐어. 아 이걸 또 가져가네요. 저 원작물이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 안돼 안돼. 가보자고. 빠르게 빠르게 가보자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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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현지 빠르다. 빠르다. 쏘빠르다. proverb dessa 카페를 가 볼 수 있다. 이게 이번에 samh Safety로 Isa embaixo escape.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작가ere. 이것도 가져가나? 어디론 Henry 가져가. 5개 마치면 치는 거야 5개는 빠르게 빠르게 이거 안 끝나, 내가 봤을 때 아까 끝났어야 돼 이 조합은 영화로 늘린거예요 빠르게 방금 지나갔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미 지나갔어 빠르게 Choi 가요 야, 이거 한 번만 우리 앞으로 지나가려 우리 아보아니냥 내가 봤을 때 우리 파워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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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니 못나니 들어갔어 오케이 뭔지 알겠다 나 봐 나섯 개 나갈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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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끝날 것 같아 자 준비 시작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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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잘지 바위바위보 아오 그냥 끝내자 안 되겠어 형 이긴 걸로 하고 끝내자 자 그냥 지금 카드 스스로부터 끝낼게요 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누가 봐도 현진이가 많이 현진이 왜 대박 오케이 이제 다른 기회도 가볼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하나는 없어 어? 파란색깔 뭐가 없어? 그게 없어 뭐 튕기는 게 없어 이거야 이거 으악 으악 이렇게 누르면 되네 누르면 안 돼 이거야 뭐 이렇게 쟁가할 사람 뭐 세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쟁가할 사람 나 쟁가할 거 쟁가할 거 쟁가할 거 쟁가 아니에요 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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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나 쟁가 쟁가를 시작하니 흰색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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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시작해 아 이거 안 돼 안 돼 떨어져 떨어져 어? 잠깐만 이걸 떼 이거 쟁가 쳐 쟁가 쳐 에이 누르기 어디 있어 누르기 어디 있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너무 세게 꼬이는 거 아니에요 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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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아 하세요 자 왜 왜 파라색 파라색 아 너무 세게 때리지 마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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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이스 파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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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게 때리지 마 오 야 흰색 흰색인데? 자 이 이기 시험아 또 세게 때리지 마 또 세게 때리지 마 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질 거 같아 와 아이고 나쁘지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형이 다 해 자 쟁가 쟁가 할까요? 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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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쟁가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오케이 쟁가 진짜라는 게 다시 쌓기 오케이 이렇게 하자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자기 거 빼고 다시 쌓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게임이 좀 더 빠져질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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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시작하니 자 우리는 다 혼자? 여기 가운데도 놓을게 그냥 아 좀 망치게 난 통장 오 야 왜 그래 망치래 망치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세게 하면 까본다 오케이 오케이 자 승민이 승민이 한번 건드린 거는 뽑아야 돼요 맞아 승민이 승민이 찾았죠 오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 타임 어떤 걸 보여야 되는지 진짜 어떤 걸 이거 오 스무스 스무스 승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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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얼음 불폐해 아 왜 벌써 이래 이러다 너무 까불까불 오케이 끝나겠는데 뭐 오 저거 뭐야 거운다 하나 한턴 돌기도 힘들고 띡 난 발견해 오 오 오 오 뚝뚝뚝뚝 병할 수 있어 난 형을 믿어 디테일과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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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뺐어요. 니즈팩 두 손하네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스무스! 딱 봐도 상빈이 가네. 그럼 안 돼, 그럼 아니야. 창빈은. 얘 좀 까불다가 이제. 누가 창빈이가? 가즈! 차라리 섹시해. 섹시해. 잠깐만, 이거. 컨트롤에서 해도 돼요? 콘크리트죠.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거 참 과다롭네. 우리 리넨 보트 가겠구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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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이 되냐? 재밌는 거야, 이게? 자, 우리 승민이. 도전 정통이지. 왜 막 눌러보냐? 딱 하나만. 갈라쓰지 마세요. 아까 처음 했던 걸로 할게요. 처음에 잘 되는 거예요. 짚 짚 짚 병.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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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이거 너무 이뻐. 저거 맨 밑에 저거 하나 같이 또 뽑아버려. 밸런스 맞아야 돼. 밸런스 맞아야 돼. 밸런스 맞아. 영복이 파이팅!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다! 근데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돼요? 아!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다른 거 그러면 안 돼요! 감격증을 한 번 쳐봐! 지금 땀나! 다른 거 기회 줄까? 아니요, 아니요, 기회 줄게! 플리즈! 근데 너무 안 되지, 이거? 그래! 그 몸을 가져와서 여기서 빼야 돼요! 그래, 딱 현진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와! 자, 양해, 자, 양해, 오! 왜 그랬지, 내가! 이거 할까? 하니까 밑에 거! 이거 할 거야! 오! 이거를! 간다, 간다, 간다! 잘을 쳐줄라!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브랑브랑! 앞으로 살짝 밀면서 해, 밀면서! 반대, 반대! 반대 빼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반대, 엄지 쪽 빼야 돼, 엄지 쪽 한 번에 싹 빼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빼고,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약간 이렇게 앞붓, 앞붓, 앞붓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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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앞붓, 앞붓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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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얘네 너무 많이 쏠렸다 아니야, 진짜 기다려봐 지금 넘어질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떨어질 것 같은데? 빡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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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 나 뭐 하는 건데? 됐어, 됐어 우리 스테이안도 한 방 proceden으로 응원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좋아 천천히, 천천히, 위로 어,sta, sera 할 수 있어요 릭스야 힘내!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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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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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색깔! 색깔 좋겠지? 색깔 좋겠지? 왜 색깔 안돼? 자, 다음! 렛츠고! 이현이가 큰일 낼 뻔했는데 무대에서보다는 이게 훨씬 더 긴장되네 이현은 밑 밑에선 그냥 세게 꽉 쳐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땡겨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잘할게 이걸 또 이현이 이현이 굉장히 힘들었군요 끝났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희 쪽에 뭐 했어? 어, 저희 쪽에 뭐 이현이가 좀 정리하게 나온다 아, 다 정리하는 거? 네, 다 정리하는 거 그래, 이거 정리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늘 선택 퀴즈는 다큐 여기까지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이 니가 와잖아요, 그쵸? 니가 와서 누우세요 맞아요 니가 와서 또 봐요 고마워요 화이팅 안녕 수고햇 호연